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? 원래 엔진 그대로 달려있네요 네 진짜 신기하다 와 시동이 걸린다니 올리즈 꺼져 카페 네 저 안 찍을게요 제너레이터 확인해 드릴게요 영상 찍으세요 제너레이터 상태는 별로 안 좋네요 아 안 좋아요 여기 안 나와야 돼? 14 플러스 마이너스 한 3, 5 정도 나와야 되는데 네 12.70밖에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제너레이터는 상태가 별로 안 좋다라고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 상태가 안 좋은 건 아니에요? 네 배터리는 지금 상태가 괜찮은데 아 제너레이터 상태가 좀 안 좋아요 아 이야 이 차가 시동이 걸린다니 흐흐흐흐 전 여기 이렇게 서 있길래 그냥 사실상 이렇게 전시로 약간 올라가는 차는 아니겠구나 그랬는데 시동 걸리는 거 보니까 놀라운데 아 엔진 소리도 좋으네요 참기름 바쁘게 꼬리 생명들 유해졌라 간장 설탕 Sexual 찹찹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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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